8월 마중 윤보영 해돋는 언덕으로 곧 만날 8월을 마중 와 있습니다 무성한 프림 냄새보다도 낙엽 느낌이 더 진한 걸 보니 8월이 가까이 와 있나 봅니다 8월에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채우겠습니다 계곡물 흐르는 소리도 듣고 그동안 만나지 못한 그리운 사람도 만나겠습니다 느낌 좋은 9월이 미소로 걸어올 수 있게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겠습니다 8월을 마중 나온 내 아내 절로 미소가 있는 걸 보니 떠날 준비 중인 7월도 만족했나 봅니다 애썼다 내 친구 7월 사랑한다 행복한 선물 8월 윤보영 커피도 가끔은 사랑이 된다 중에서 사랑이 안들려는 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